Q. 크래비티 신청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네 우선 저희 크래비티에게 아직 부족하지만 정말 이렇게 뜻깊은 상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정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우리 소우스타 식구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항상 어디서든 응원해주시는 러비티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상을 받게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뻗어나가는 크래비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